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진진한 UFO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들어보셨죠? UFO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거의 약 50년만에 처음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다 UFO 청문회를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 국정원이나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UFO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국정원장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는 그런 꼴인데 그런 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각하기가 힘들죠 우리나라는 뭐 크게 그런 경우는 공군 비행기가 이제 전투기가 이제 훈련을 하다가 훈련하다가 어떤 UFO에 충돌할 뻔 했다든지 그런 소식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 어떤 지역에서 그 공군 레이더에도 포착이 됐어요 레이더에 포착됐다는 얘기는 그 UFO가 물질을 물체라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그 그러니까 뭐냐 하여튼 실체가 있다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레이더에 잡혔다는 것은 그런데 그게 어떤 공군 비행 조종사가 조종사가 본 것은 이제 하얀색 그 박하사탕 같이 하얀색 그 사탕처럼 생겼는데 추진채도 없었고 물리적인 어떤 물리법칙도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60minutes에도 인터뷰가 남자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봤어요 두 사람이 같이 봤는데 그런 게 한 몇백 개 몇백 건이 넘는다고 하죠 예 오늘 소식을 들어보면서 끊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준비를 해주세요 네 투 캐피털 힐 투 캐피털 힐 의사당입니다 투 캐피털 힐 힐 힐 우리 지난번에 써져요 어느 소식을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이제 화제를 전환할 때 턴 투인데 투 만 썼어요 투 캐피털 힐 의사당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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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청문회 처음 영어리는 청문회, 히어링은 청문회에요. 히어링 청문회, 공청회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in half a century half는 절반이고 century는 100년이니까 1세기, 1세기니까 100년이죠. 100년의 절반이니까 50년 50년인 그랬으니까 50년 만에, in 은 50년 만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first, 처음으로 열리는 공청회, 의회 공청회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인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가 이제 들리고 What the military calls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인인지 언인지 언은 아니겠구나 인인지 온인지 엔인지 헷갈려요 엔든지 인인지 온인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전체사는 강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그냥 읽거든요 그냥 충분히 당당 넘어가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문회잖아요 약 5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청문회인데 어떤 주제가 있겠죠 주제에 대한 무엇에 대한 온이죠 온인데 온 what the military calls 온 what the military calls 군사적인 용어로 군사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안아이덴파이드 에어리얼 페너머나 안아이덴파이드 에어리얼 페너머나 안아이덴파이드 에어리얼 페너머나 페너머나는요 페너머나는 원래 페너머난 이게 현상이란 뜻인데 이게 현상인데 단수고요 이게 단수고 페너머난 이렇게 이게 페너머난 이건 단수고요 페너머나 on으로 끝나는 명사는 a로 끝나면 이게 복수형이 됩니다 복수형은 페너머나가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현상들이 되는 거죠 현상들 그러니까 미확인 unidentified 미확인 aerial aerial은 공중에 떠있다는 얘기도 되고 비행중이라는 얘기도 되고 대기 대기 공중에 이런 뜻도 되니까 대기현상 미확인 대기현상 미확인 공중현상 미확인 비행현상 여러가지 번역이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현상이란 말이 됐기 때문에 현상이란 말 원래는 UFO라고 해서 UFO는 object잖아요 물체란 말이에요 물체 그런데 페너머나라고 바꾸면 현상으로 바꾸면 물체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UFO 대부분이 사람이 이제 착시로다가 잘못 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자연현상을 잘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피나무나라는 현상으로 바꾼 건데요 미확인 대기현상 미확인 공중현상 뭐 이렇게 대기현상 저는 대기현상을 즐겨서 쓰는데 미확인 대기현상 유해이피 밀리터리 콜 군대에서는 유에이피 유에이피 유에이피라고 부르지만 군대 말고 군인 말고 군인 말고는 민간인이죠 레스토버스는 민간인을 얘기하겠죠 민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간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민간인은 유에포즈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부르죠 민간인들 나머지 사람들이니까 민간인들은 유에포라고 하죠 유에포즈는 유에포즈는 수백 건이죠 수백 건이죠 수백 건의 밀리터리 인카운터는요 인카운터는요 인카운터는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조우라는 말을 쓰는데 만났다 만난다 라는 얘기에 만난다 라는 얘기를 무식하게 유식하게 유식한 표현으로 인카운터 라고 했습니다 인카운터 그래서 스티븐 스피리버그 감독이 만든 옛날 영화 클로스 인카운터 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로스 인카운터는 아주 가까운 지점에서 만난다 바로 눈앞에서 만난다 라는 뜻이거든요 클로스 인카운터 클로스 인카운터는 외계인을 만나는 거에요 영화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외계인이 나오는데 외계인하고 만납니다 가물가물한데 외계인을 만나는게 클로스 인카운터 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븐 스피리버그 감독의 밀리터리 인카운터는 군인들이 특히 공군이 되겠죠 공군이나 해군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공군 특히 공군이 인카운터 그 유에이피를 만난다는 얘기죠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에요 근데 그게 바로 수백 건이나 됩니다 수백 건이나 된다는 거에요 그 소식을 전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스틸 스틸 언익스플레인드 스틸 언익스플레인드니까 언익스플레인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군사적인 인카운터 외계인을 만나는데 아직까지 이게 설명이 안 돼 아 외계인을 만나는 게 아니구나 외계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UFO를 만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아직까지 설명이 안 돼요 스틸 언익스플레인드 them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you identified military caused them the military caused them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you might did the mr Moran caused them on the military caused them unidentified aerial the military caused them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앞에 나왔던 거니까 uap 라고 부릅니다 군사 당국은요 군 당국은 대미 가리키는 것은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 가 되겠죠 미확인 비행물체를 a uap 라고 부릅니다 예 미확인 공중 대기 현상이다 ufos another ufos ufos in other words 다른 말로는 ufo 라고 하죠 like a they've mystified us for decades but they are mystified us for 예ерв 미 Jacobs for decades in other words but they are mystified us for decades but they are mystified us for decades but they've mystified us for decades they have mystified us for decades day는요 day는 uap 를 가리킬것이고 they have mystified us for decades for decades 여기 강세가 데에 있습니다 데에 decades 강세가 decades에 있어요 10년인데 에스워부터 쓰니까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mystified는 이제 mystified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have for decades는 수십 년 동안 이니까요 수십 년 동안 이니까 이제 가려졌는데 수십 년 동안 이니까 여기서 have pp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for가 나오면 have pp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아니죠 이렇게 하면 have pp죠 have pp하고 호응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UAP는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왜냐면 정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사진으로 찍혀도 무호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레이더의 좌표도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For decades They all mystified us for decades But they also may be a real national security concern To national But they also may be a real national security concern Real decades But they also may be a real But they are so But But they are so Maybe But they are so maybe 그러니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They also may be a real national security concern Real national security concern Be a real national security concern 이게 국가안보의 문제 국가안보상의 내셔널 세큐리티는 국가안보입니다 앞에 좀 지울게요 내셔널 세큐리티는 이제 국가안보고요 국가안보상의 문제다 국가안보상의 문제인데 Real이니까 Real이니까 허상이 아니고 국가안보상의 문제인데 이게 실체가 있는 국가안보상의 문제다 문제이기도 하니 문제이기도 합니다 트데이 두데이 어하우스 아하우스 특수가 첫 핵중 log Harding 두데이 아하우스 인텔리전스 서브 커뮤티 서브 커뮤티는 소위원회가 되겠죠 소위원회 하우스는 의회고요 의회의 인텔리전스 정보소위원회 정보소위원회 정보소위원회면요 헬드는 무엇을 개최했다 개최했다는 얘기인데 공청회 청문회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클로스 인카운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라고 했죠 클로스 인카운터 클로스 인카운터는 미지와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는데 외계인과의 접촉, 외계인과의 만남 요렇게 그런 내용의 영화였다고 했죠 그래서 클로스 인카운터스는 클로스 인카운터스는 UAP를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만났다 근접해서 만났다는 거 그것에 대한 이 O는 무엇의 주제를 가리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청문회, 의회 청문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ATHEARM IN MORE THAN HALF A CENTURY half a century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여 년 만에 이는 ~~만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만에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UAP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UAP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어요 we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is much we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we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out there 는요 눈에 보이는 뭔가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인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 out there 라고 합니다 out there 무엇이 있다 할 때 out there 이렇게 쓰는데 the truth is out there 잖아요 X파일에서 어떤 포스터에 보면 the truth is out there 진실은 존재한다 진실은 존재한다는 뜻인데 out there 가 바깥하고 out이 바뀌니까 바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we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그 실체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고 싶다 아 이건 이제 그 관계자의 이야기 청문회에서 이제 청문회에 참석한 관계자 이야기겠죠 we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we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as much as you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there is much as you wanna know what's out there as much as you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as much as 원래 much as 밖에 안 들리는데 as much as 를 이제 as much as 를 머릿속에 입력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as가 안 들리더라도 as much as를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As much as you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앞에 있는 구문하고 같기 때문에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As much as you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당신이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만큼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네가 모르는 만큼 우리도 모른다 너 알고 싶지 우리도 알고 싶어 피차 모른다는 얘기죠 PENTAGON OFFICIALS NOW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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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TAGON은 오각형이라는 뜻인데 국방부의 모양이 그 건물 모양이 위에서 보면 오각형이죠. 그래서 펜타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합니다. . 뭐뭇이 있었다 어디에 가깝게 약 할 때 close to 400 약 어디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약 400건 400개 olesome 밀리터리 인카운터즈 60 skin 900 Emily Ac-,ír, What an Military. Military encounters. Military encounters. Military encounters는 jun Encounters 명사지만 이거는 어떻게 동사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랬죠 군인이 만난다 이렇게 군인이 만난 건수가 지금 400건이에요 목격한 건수가 근접해서 만난 건수가 400건 이란 말이에요 UAP를 만난 게 본 게 아니고 만난 거에요 만난 것만 400건 그러니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잘못하면 이제 충돌해 버리면 충돌해 버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인카운터즈는 근데 이 위드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무엇과 마주치다 할 때 무엇을 만났다 무엇을 만났다 그러니까 인카운터즈 위드 띵즈 위드 띵즈 어떤 거 위드 띵즈 어떤 거 인 더 스카이 인 더 스카이니까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것 어떤 물체 띵즈니까 공중에 인 더 스카이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것 어떤 물체들 현재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과 마주쳤다는 얘기죠 마주친 건수가 400건이 넘는 400건에 가깝다 400건에 가깝다 They cannot currently explain They cannot, they는 이제 군 당국이 되겠죠 군, 그, 어, 군 당국이 되겠죠 That's up, cannot currently explain That's up from 144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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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up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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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up 올랐다 오른 수치다 그러니까 앞에 400건이라는 게 400건이라는 게 원래는 400건이 아니었는데 오른 수치가 400건 오른 수치가 400건 오른 수치가 400건 그럼 전에는 더 낮았다는 얘기죠 They explain That's up from 144 reported That's up from 144 reported That's up from 144 reported That's up from 144 전에는 144건이었어요 전에는 144건이었는데 reported last from 144 reported last year 44 reported last year reported last year 작년에는, 작년에는 보도된 보도된 건수가 144건이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400건이 넘는다는 얘기죠 400건이 넘는다는 얘기죠 400건이 넘는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더 오른 수치다 지금 장면을 받아들여지죠 어, 여기 한 달에 국방부 관계자는 피했다 스페클레이션 추측을 삼갔다, 추측을 피했다는 얘기는 추측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성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추측성 발언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미세, 미세 강사가 있어요. 미세 강사가 있으면 들리는 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이게 but meted가 마치 독립된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meted가 독립된 것처럼 떨어져 나간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add가 but 하고 붙어버리고 but meted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인정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을 삼가했지만 인정했다, 무엇을? 추측성 발언을 삼가했지만 인정했다, 무엇을? how baffling this is how baffling this is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지는 당혹스러운가? 아주 당혹스럽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UAP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걸 인정했어요. baffling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당혹스럽게 한다 할 때 baffling this is i can't point to something that defended i can't point to something that defended i can't point to something that i can't point to something 지우고 i can't point to something 지적할 수는 없다. i can't point to something 뭔가를 지적할 수는 없다. 어떤 거? 어떤 거를 지적할 수는 없다. i can't point to something that definitively was not something that definitively was not something that definitively was not something을 수식하려면 that이 있어야 되겠죠. something that 항상 that이 나오는 건 아닌데 주어동사가 나오려면 대신 나와야 되고 something that is defin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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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not point to something that definitively was not definitively was not 아 뭐 뭐 분명히 definitively 분명히 뭐뭐하지 않은 것 not to something that definitively was not definitively was not definitively was not man-made but i can't point to man-made but i can't point to man-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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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made는 사람이 만든 것이예요 사람이 만들다 이게 사람이 주어고요 made가 동사예요 사람이 만든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을 내가 딱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확실한데 이것의 정체를 내가 콕 짚어 낼 수는 없다 짚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정체를 짚어 줄 순 없는 거예요 I can point to a number of examples but I can't But I can't But I can't point to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다 point to a number of examples 사례는 수많은 number of examples 수많은 이죠 수많은 사례들은 내가 짚어줄 수 있다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사례는 내가 짚어줄 수 있습니다 but I can point to a number of examples in which remain unresolved which remain unresolved unresolved는 이제 규명되지 않았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규명되지 않은 사례들은요 엄청 많은데 그거는 내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뭔지 그 사례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사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수많은 which remain unresolved 수많은 인지든스 수많은 디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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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like this, famous, 아주 유명했던, 유명했던 동영상이 있는데 피라미드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거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요 This pyramid, pyramid, famous pyramid라나? Like this, famous pyramid, like this famous pyramid video leaked 아, so-called구나 So-called, so-called는 이게 따옴표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So-called다 하면 따옴표로 많이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So-called, 이른바, 소위 이렇게 하잖아요 In so-called pyramid video leaked into... Pyramid video, pyramid 동영상, 피라미드 영상 유명했던 이른바 피라미드 영상인데요 이게 실체는 공개가 됐어요 실체는 이제 전혀 몰랐는데 촬영했을 당시에 이게 밖으로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정체가 밝혀졌답니다 Pyramid video leaked in 2021 leaked in 2021 leaked in 2021 2021년도에 leaked는 이제 누설됐다는 얘기인데 누설된, 누설된 비디오, 누설된 비디오가 이제 정체가 드러났다 leaked in 2021 오피셜스, 쿠든트 익스플레인이죠 쿠든트 익스플레인인데 설명할 수 없었다, 해명할 수 없었다 오피셜스, 군 당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은 해명할 수가 없었어요 음, 아, 이르르트 타임, 이르르트 타임, 이르르트 타임 이런 식으로 이르트 타임, 이르트 타임인데 explain it at the time explain it at the time 이게 잘 안 들릴 때는요 안 들릴 때는 발음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당시에는 설명이 안 됐어요 당시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자들이 explain it at the time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it's drones it's drones 이래요 아, 드론이었답니다 그 공중에 떠 있는 피라미드가 사실은 드론이었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이었대요 드론이었답니다 디스톨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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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톨티드는 왜곡됐다는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왜곡된다 무엇 때문에 by 무엇이 왜곡시킨거죠 무엇이 왜곡시켰습니까 바이오나잇 바이오나잇 어가 약하게 들리지만 단수기 때문에 바이오나잇 비션 렌즈 나잇 비션 렌즈 야간 투시 렌즈 야간 투시 렌즈 야간 어 렌즈 야간 뭐 비전 렌즈인데 렌즈 렌즈가 있어가지고 렌즈 때문에 이게 왜곡된거에요 착시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렌즈에 이제 통과되면서 어 이게 착시 현상으로 피라미드 나는 피라미드처럼 보인거에요 드론인데 원래는 아 이게 왜곡돼가지고 투 결과 이게 투는 결과 그 결과 뭐처럼 보였어요 뭐처럼 보였냐면 어 피라 피라미드 어 아 아 플라잉 피라미드 아 플라잉 피라미드 아 하늘을 나는 피라미드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룩라이크 투 가 결과라는 거 그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그 결과 뭐처럼 보였다 룩라이크 룩라이크죠 룩라이크 뭐처럼 보였다 하늘을 나는 피라미드처럼 보였다 펠나건 씨릉 룩라이크 여기 원츠가 들렸을 거예요. 원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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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츠가 나오면 이제 투. 원츠 투죠. 원츠 투인데 앞에 있는 건 여기 주어가 있어야 돼요. 원츠가 있으니까. 원츠는 동서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는 잘 안 들리지만 it이 되겠죠. 펜타건이니까. 펜타건 단수잖아요. 펜타건이 단수니까 it이 나와야 될 겁니다. 펜타건 says it wants to destigmatize. 잘 안 들리죠. 펜타건 says it wants. 펜타건 says it wants. 대명사는 강사가 없기 때문에 펜타건 says it.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펜타건 says it wants. 원츠의 강사가 있어가지고요. 원트에. 원트를 세게 읽다 보니까. 펜타건 says it wants. 펜타건 says it wants. 이렇게. 펜타건 says it wants. 이렇게요. 펜타건 says it wants to destigmatize. 아 디스티, 이거 굉장히 여름대. 디스티그.. 디스티그마 타이쥬. 디스티그마 타이쥬. 디스티그마 타이쥬. 디스티그마 타이쥬. 아주 친절하게 발음해주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겠죠. 이거는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스티그마가 원래는 요 스티그마 가요. 오명이라는 뜻이에요. 스티그마가 오명이에요. 스티그마가 오명인데 D가 붙었으면 반대말. D는 이제 탈착이라고 해서 붙었던 것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D거든요. 스티그마 타이즈니까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어한다.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어한다. 국방부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어한다. 다요.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 오명을 벗어 버리고 싶다. 모든 문제들에 오명을 벗어 버리고 싶다. UFO의 오명을 벗어 버리고 싶다. UFO의 모든 문제에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방부가 UFO라고 하면 어떤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UFO에 대해서 UFO 이슈에 대해서 어떤 오명을 갖고 있냐면 국방부는 UFO를 망상으로 생각하고 착시라고 생각하고 잘못 본 거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행기가 공군 조종사 둘이서 비행을 연습 비행을 하는데 진짜 UFO가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충돌할 뻔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겪고도 얘기를 못해 왜냐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뭐가 되겠어요 찐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찐따가 될까봐 그걸 쉬쉬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겪고도 그거를 겪고도 얘기를 못해 왜냐 국방부가 그런 그렇게 해왔게 쉬쉬 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명인데 그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게 인오더 투인데 인오더 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요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거를 인오더 투 인오더 투 라고 우리가 소리가 인오더 투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 이거를 빠르게 읽었을 때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들었을 때 우리가 빨리 발음을 해서 이 소리를 내가 직접 이 소리를 흉내를 내서 흉내를 내서 따라하면 듣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imdi Nice In order to 이렇게 인오더도 인어rones 인어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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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러린 인어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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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rourage 인커리즈 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커리즈 enc expert encourage의 courage의 Cor 에 강세가 있지では you guys 여기에 강세가 있으니까 아까 그랬죠 강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단어하고 붙어버려요 앞에 있는 단어 붙어버리니까 to in이 돼버리는 거야 courage 마치 courage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in all all to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되잖아 동사가 와야 되니까 encourage가 와야 되는데 발음을 들을 때는 courage의 강사가 있다 보니까 in이 앞에 to 하고 붙어 버려요 그래서 to in이라고 해 버리고 떼어 버리잖아요 이게 대놓고 떼어 버리니까 courage라고 받아쓰기 할 때도 courage라고 받았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동사를 써야 되니깐요 in order to encourage in order to encourage UFOs in order to encourage more 그렇죠 in order to encourage pilot's in order to encourage more pilots and other and more pilots more pilots 그럼 여기 encourage가 나왔으면 encourage가 나왔으면 무엇을 기다려야 돼 우리는 to를 기다려야 됩니다 encourage A to B니까 그러면 더 많은 조종사들 encourage more pilots and other military personnel more pilots and other military personnel and other military personnel military personnel 군인들이죠 군인들 military personnel 이제 군 병력을 얘기하는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병력들 조종사들이나 다른 병력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뭐 할 수 있도록 to report other military personnel to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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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is 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죠 뭔가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whatever is를 들어보세요 whatever is to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eeing to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eeing to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eeing 그렇죠 whatever is 라고는 안 하고 뭔가가 있는데 is 하면 짧은 것 같고 뭔가를 더 붙이자니 잘 몰라 그러면 주어를 써야 되니까 to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eeing 그들이 뭘 봤던지 간에 무엇이든 본 것은 무엇이든 전부 report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야 UFO의 정체를 밝혀낼 거 아니겠어요 다 쉬쉬해 버리면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aying 그들이 무엇을 보던지 간에 무엇을 봤던지 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구 뭐 이렇게 뭐냐 encourage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eeing in the skies above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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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skies above American 미국 위에 있는 미국 위에 있는 하늘 above America in the skies above America 데이빗? 데이빗 나와라 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군요 흥미진진하군요 테리 모랜? 테리 모랜 인 워싱턴 워싱턴에서 테리 모랜 기자가 전했습니다 테리 땡큐 테리 땡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원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테리 모랜 테리 모랜 테리 모랜 what the rest of us call UFOs and hundreds of military encounters still unexplained tonight. Here's Terry Moran. The military calls them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UFOs in other words. My gosh! They've mystified us for decades, but they also may be a real national security concern. Today, a House Intelligence Subcommittee held the first congressional hearing on these close encounters in more than half a century. We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as much as you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Pentagon officials now say there have been close to 400 military encounters with things in the sky they cannot currently explain. That's up from 144 reported last year. Pentagon officials avoided speculation, but admitted how baffling this is. I can't point to something that definitively was not man-made, but I can point to a number of examples in which remain unresolved. Some incidents have been debunked, like this famous so-called pyramid video leaked in 2021. Whoa, it's getting close. Look at that thing! Officials couldn't explain it at the time, but they now say it's drones in the sky, distorted by a night vision lens to look like flying pyramids. The Pentagon says it wants to de-stigmatize the whole issue of these UFOs in order to encourage more pilots and other military personnel to report whatever it is they're seeing in the skies above America. of particular places in the sky. We're going to appoint people and некоторые people